잡혔다 잡혔다 누가 달려 누가 달려 잠깐만 잠깐만 앞쪽으로 앞쪽으로 야 파고든다 거기 파고든다 뒤쪽으로 다시 가야겠는데요 뒤로 완전 돌아가야겠네 일단 하고 있어요 여기 대상치다 대상치다 빨리해요 여기 왜 녹아라 시키냐면 물컬 자리에요 누가 달려 자 사장님 제 명중률이 20% 거든요 알아서 태극권 할 준비 딱 하세요 태극권 영화 보셨죠 와 진짜 예쁘다 태극권 영화 보셨죠 흐흐흫 님 그 배워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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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이 crf 그 개아프가까 봐 이거 뒤에 빨리 어제 놓쳤어요 개아포질 않아 다 놓쳤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거 종료가 없으니까 힘드네 아까 한마리도 있었어요 사장님 들어보세요 개아포 그대로 들어보세요 기념사진 찍어드릴게요